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15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함께 또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파두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낙은에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래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아멘 우리 산업에 만약에 오늘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15나라의 응답을 문이 열리면 이게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 강단은 나의 업을 보호자의 응답으로 여러분들 직업이든 아니면 가정이든 지역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업을 보좌화해라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돼요 그 큰 경제인은 물론 열심히 해서 경제의 응답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제의 축복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냥 말 그대로 쏟아붓는 은혜가 있어요 쏟아붓는 그 은혜가 오늘 성경에 나오듯이 15날에 중요한 문이 열리는 것처럼 이제 이런 보호자화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축복을 받는다는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경제예요 여러분들 어떤 직업을 갖고 또 어떤 업을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과 그리고 하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15날에 문이 열릴 만큼의 응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분명히 15나라거든요 15날에 중요한 문들이 열렸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론에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금 내 비림이 얼마나 장악하고 있습니까 이 내 비림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자 그러니까 분명히 사단, 마귀, 귀신들, 악령들이죠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왜 저도 옛날에는 이 사단, 마귀, 귀신들 얘기할 때 그냥 저도 안 믿었어요 왜 그러면 이게 좀 이름만 하면 뭔가 좀 모자라는 사람처럼 들릴 수도 있고 이상한 단체에서 말하는 것처럼 들려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이 사단, 마귀, 귀신들 이런 얘기하면 좀 말하기 싫어했고 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보니까 이 내 비림이라는 건 뭐냐면 현장이잖아요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게 다 장악하고 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장을 조금만 들여다보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 만나 보니까 이게 진짜 이런 존재들이 우리 인간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걸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내 비림이라는 걸 가지고 내 비림 문화를 만들잖아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육 분야, 경제 분야, 정치 분야, 그리고 모든 분야 미술, 음악,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분야에 내 비림 문화를 심고 있는 거죠 삼단체 제가 이번 주에 또 책을 한 권 샀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분에게도 같은 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책 제목이 뭐냐면 해복 탄력성인데 하버드대 나오신 분들 하버드대 의사분들에게 이 사람이 상담해 주면서 해복할 수 있는 탄력성을 주는 그런 내용을 적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압박감을 받는 사람들, 엘리트들이 너무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책의 내용이 뭐냐 명상입니다 마음, 권력을 키우는 명상을 가지고 이 사람들 도와주는 것을 쭉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삼단체가요 유대인, 막강한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미국의 진짜 미국의 모든 경제를 잡고 있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미국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굉장한 큰 손들이 전부 다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프리메이슨 프리메이슨 미국 역대 대통령이 프리메이슨 회원 아닌 사람 없어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전부 프리메이슨 회원입니다 그리고 이 뉴 에이지 뉴 에이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고 네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뉴 에이지 사상 이게 삼단체잖아요 이게 뇌피린 문화를 다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문화화 만들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교육도 삼단체가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정치인하고 대통령 후보 중에 그분이 유대인의 경제를 지금 지원받아서 우리나라를 유대인이 말하는 그런 단체에서 말하는 정책들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 후보가 유대인에게 지금 돈을 지원받고 유대인이 원하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미 뇌피린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치, 교육, 의료 모든 분야에 다 지금 이 문화가 다 잡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이 뇌피린이 사단, 마귀, 귀신들이 장악한 그게 뇌피린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화라고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LA에서 BTS 공연이 그냥 다 매진이었어요 사회 공연인데 다 매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멤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명상 그런데 우리는 묵상이라 하잖아요 말씀 붙잡고 깊이 생각하는 묵상 그런데 이 명상은 지금 전 세계 모든 엘리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장악하게 부린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왜 샀냐면 하버드대 의사들이 어떻게 회복 탄력하는가 우리말로 하면 회복 탄력이라는 말이 그냥 치유라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치유를 말씀으로 치유하는 그런 묵상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마음의 명상을 통해서 회복 탄력성 이거를 치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보니까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내필인 문화 심각하죠 그런데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재앙시대로 막 다가오는 겁니다 저는 뉴스 안 봅니다 뉴스 보면 자꾸 이상한 끔찍한 얘기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 뉴스가 좋은 뉴스가 아니고요 전부 뭐 하여튼 끔찍한 얘기잖아요 하여튼 뭐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이 재앙시대예요 여러분들 이 정신질환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도요 이 마약 대구에도 마약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쉽게 쉽게 이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우리 여러분들 주변에도 아마 마약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지금 이 정도예요 그리고 미국에 어제 유광수 목사님 정확하게 표현하셨는데 좀비라는 말도 썼잖아요 그냥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 가보면 노숙자들이 그냥 일어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마약을 하고 그냥 24시간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대로 뻗어있는 겁니다 사람인데 일어나지 못해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세계 재앙시대랍니까 이번에 또 오미크론 때문에 어떤 무슨 부부가 완전히 매장당하고 그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학부부도 날랐습니다 거짓말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살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상해요 뭔가 좀 이상하다니까요 보금이 아니면 전부 재앙입니다 지금 지금 남의 나라 얘기할 것도 없고 지금 우리나라가 완전히 지금 재앙시대에 가는 거예요 다 지금 정신이 올바르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정신 올바른 사람 만나는 게 어려 보여요 만나서 조금만 얘기하고 진짜 여기 잡혀있는 사람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이거 제가 요번주에 이거 있는 분 만났거든요 야 근데 너무 안 됐어요 어떤 요번주에 오늘 강담 메시지하고 과거라는 말 있잖아요 과거 근데 과거는 다 상처예요 근데 그 상처가 오늘을 붙잡게 하고 미래에 못 나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거를 감사로 바꾸고 발판으로 삼으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과거가 다 상처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힘들고 미래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딱 묶여있으니까 정신 문제가 온 거예요 근데 대부분 정신질환 가진 사람들이 너무 아는 거예요 그걸 재앙시대죠 우리가 왜 복음, 언약, 예수 그리스도, 말씀 왜 자꾸 이런 말을 하냐면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게 결국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의 업을 보좌화해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어떤 가정, 어떤 지역에 있든지 어떤 현장에 있든지 하늘,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당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도 현장 가면서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면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맞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게 없으면 진짜 여기 다 당합니다 다 당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가본 현장에서도 딱 두 가지 단어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딱 두 가지 단어더라고요 이번 주도 지난 주도요 현장에서 단합방도 하고 사람들 만나서 복음도 전했는데 딱 두 가지 단어 하나 돈 그리고 성공 제가 이번 주에 키 제가 이제 사람들 만나면서 제가 딱 이렇게 들렸던 게 딱 두 가지 단어였어요 하나는 돈 그다음에 성공 그러니까 이거 위에서 달려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말씀 이 왜 중요한지 알겠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는 다라빵 한 군데 문 닫혔어요 문 닫혀서 감사했어요 다라빵 다라빵 이제 하려고 앉았는데 그 상대방이 저보고 목사님 오늘까지만 요 다라빵 하고 이렇게 쉬었으면 합니다 하더라고요 다 끝나고 말하면 제가 막 메시지 잘하고 할 텐데 그 얘기 딱 듣는데 다라빵 교재 갖고 갔는데 다라빵 교재 갖고 갔는데 그 얘기 띵하니까 사이다가 김빠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대충 했어요 그냥 뭐 어차피 오늘 마지막인데 그냥 대충 하고 그리고 제가 혹시 또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해달라고 그러고 이제 다라빵 문을 한 군데 문 닫고 근데 그 다음 날에 우리 집사님 남편이 또 예수님 명접했어요 그런 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한 번 더 만나러 가거든요 근데 내일 한 번 더 만나러 갔는데 그 집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예수님 명접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라빵이 문이 닫히면 막 이렇게 슬프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또 하나님이 그 다음 날 또 예수님 명접하고 내일 한 번 더 만나서 확신 주고 또 말성공부 또 이렇게 다라빵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뭘 느끼냐면 결국 사람은 이게 다라빵을 문 닫은 것도 보면 결국 이걸 못 넣는 거예요 이게 근데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를 뛰어넘지 못해요 오늘 우리 강단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그걸 뛰어넘고 감사해야 되는데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트리는 존재가 있다니까 우리 현장에는 왜 내필임이라는 단어가 나왔냐 우리 현장에는 이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화를 만들어 본 거예요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시대가 계속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반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업을 보좌화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 청년 제자들이 여러분들이 모든 일들 속에 또 모든 가정과 지역 속에 보좌화의 응답 누리시길 주님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듯이 열다섯 나라의 문이 열릴 만큼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받는 축복은 그냥 조금입니다 그런데 하늘 보좌의 축복을 받게 되면 열다섯 나라의 문이 열릴 만큼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돈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라 여러분들 막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론이 뭐냐 어제 우리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이 이 말씀 주셨습니다 1년에 한 번 딱 1년에 한 번은 한 번은 딱 해라 보좌화 보좌화에 집중을 한 번 해봐라 1년에 한 번 그래서 이번에 제가 우리 임원들한테 얘기할 건데 12월 30일 날 우리 원단 메시지 하고 1월 1일 날은 우리 3강 메시지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청년부실에서 집중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점심도 같이 먹고 저녁까지 1강 메시지 다시 정리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 2강 메시지 또 정리 또 기도 3강 메시지 정리 또 기도해서 1월 1일 날 그 날 토요일이죠 1월 1일 날 우리 청년부 집중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한 해 2022년을 두고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건가 한 번은 딱 한 번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내가 한 번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집중해 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하늘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을 한 번 받아라 그래서 4경전 1장 1절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냐 기름 부은 받은 자 그리고 왕 선지자 제사장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끝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내 문제 모든 내 문제의 끝이 그리스도예요 이거를 붙잡아라 여기 한 번 집중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내 문제의 끝이다 한 번 집중해 봐라 그리고 1장 3절이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전부 내필의 문화고 허감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돼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이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게 이제 경제 축복의 응답입니다 1장 8절이 뭡니까 성령 오직 성령 이 충만함 속에 한 번은 보좌와 집중해다 가라 1년에 한 번 그래서 우리 청년 제자들이 1년에 한 번은 원단 기도회가 우리 메시지가 오잖아요 이제 1, 2, 3강 메시지 우리가 받으면 그 메시지 가지고 한 번 기도하고 또 묵상해서 한 번은 집중해 보자 여기에 보좌와의 집중 그래서 우리 청년국 전체의 집중 훈련을 한 번 해보는 거예요 말씀 한 번 집중해 보는 겁니다 그 메시지에 2022년도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응답에 대해서 한 번 집중해 보자 이게 1년에 한 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매주 매주 메시지를 응답으로 받으셔야 되겠죠 우리 강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년국 메시지가 있죠 이 두 가지는 오늘 우리 강단은 그거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까지는 과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왔냐 그러면 8절부터 12절까지는 오늘과 내일을 사랑하는 우리의 메시지였잖아요 붙잡는 겁니다 오늘 청년국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업을 보자와의 축복을 누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과 하늘의 응답을 누리자 이게 청년국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매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매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딱 요래 하냐면 여러분들이 보자와의 산업 여러분들 어떤 직업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하는 그 산업에 축복받아야 돼요 우리 잘 봐요 우리 교회가 이제 1만 명 교회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 전도자께서도 우리 교회에 향해서 1만 명 성도 자 그럼 1만 명 성도가 나하고 같은 사람들이 오면 안 돼요 나하고 다른 1만 명의 성도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열다섯 나라 이 말은 뭡니까 모든 다민족들이 다 와야 돼요 모든 다민족도 우리 교회에 와야 되고 모든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와야 돼요 그게 1만 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 아니 우스운 얘기가 아니라 이 앞에 흡연실도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흡연을 하고 집중이 되잖아요 흡연하면 그러니까 메시지 와가지고 메시지 들을 수 있도록 이 앞에 그래서 1만 명이 오면요 상상이 됩니까? 1만 명이 우리 교회에 1부 2천명 2부 2천명 3부 2천명 4부 2천명 5부 2천명 이래 오면 1만 명이 오면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 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하고 갔던 사람들이 오면 안 돼요 열다섯 나라의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오늘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두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왔습니까? 여기 술 드시는 분도 왔고 담배 피우시는 분도 왔고 마약하는 사람도 왔고 그리고 그냥 정상적인 사람도 왔고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로마라는 대도시에서 온 사람들도 있지만 여기 그레데인 또는 아라비아인 어떤 섬이나 그냥 내륙지방의 조그만 지방에서도 그 나라에서도 온 사람들도 있다 있잖아요 이게 1만 명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세요? 우리가 1만 명 그리고 열다섯 나라를 하려고 하면 보좌화의 산업 여러분들 하고 있는 산업의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유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뭐라고 했냐 또 우리 담임 목사님도 전두학교 때 계속 마지막에 강조한 게 이게 그릇입니다 이거 준비되어야 돼요 이번에 우리 세계중직자대회 1강, 2강, 3강 우리 교회에서 했잖아요 이때 유목사님도 얘기했어요 1만 명을 담을 수 있는 이게 준비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산업도요 좀 죄송하지만 불신자들이 많아는 돈 벌어라 성공한 일만은 아닙니다 보구만 해서 그리스 안에서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 이 축복받기를 주님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내 월급이 지금 얼마밖에 안 되는데 그게 보좌화의 축복을 못 누려서 그래요 내 월급이 얼마밖에 안 받더라도 하늘 보좌화의 축복을 받으면 돼요 이거 여러분들 꼭 명심해야 돼요 보좌화의 산업을 받는 거예요 매주 강단 말씀 오늘은 내 과거, 현재, 미래 제가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 달아빵 한 군데 문 닫고 조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많이 닫는 달아빵이지만 그날따라 날씨도 이상하고 기분도 이상하고 병원 갔어요 왜 갔냐니까 그냥 갔는데 간 김에 독감 백신 그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독감 백신 받으면 안 맞았다 했거든 그러니까 맞고 가래요 그거 그냥 맞았죠 맞아가지고 이게 열이 오른다든지 아프면 쉴라고 그날 수요일에 배 근데 저는 화이자 1차, 2차 안 맞아도 안 아프고 뭐 부풀어오는던데 안 부풀어오고 그리고 독감 백신 제가 생에 처음 맞았거든요 독감 백신은 근데 그거 맞았는데 안 아파 근데 의사 선생님한테 왜 저는 왜 주사 부작용이 없을까요 안 아파요 이렇게 하니까 의사 선생님 하는 얘기가 건강한 사람 아프대 이게 몸이 건강한 사람은 맞으면 아픈데 안 건강한 사람은 이게 안 아프대 그러니까 내가 난 안 건강하구나 그 선생님하고 잠깐 얘기 잠깐 하고 왔는데 근데 사람들은 너무 불안해요 내가 어떻게 살까 내 산업이 또 내 업이 어 이거 밖에 못 벌고 앞으로 어떻게 할까 우리 청년들 저는 우리 청년들 기도할 때마다 진짜 우리 청년들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지금 제가 오랜만에 그 CF를 봤는데 너무 기분 좋은 CF라서 계속 보고 있거든요 나쁜 어른이 엠포 세대인데 엠포 하니까 어때요 하니까 옆에 있던 애가 저는 엠포 포기 안 했는데요 알바몬 하면서 나는 목표가 있고 꿈이 있고 오 멋있더라고요 알바몬 알바몬 우리 청년들이 지금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직장에서 이 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 업에 이 축복 받아라 그래서 보좌와의 산업 받는 겁니다 저는 제가 너무 많이 써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상해요 제 경제가 이상한지 모자라는 게 없어요 많이 쓰는데 이상해요 감아보니까 하나님이 제게 이 축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보좌와의 산업 이 축복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월급 받는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월급 받잖아요 똑같이 월급 받는데 이거 준비해라 이제는 딱 준비해요 2002 오늘도 그렇고 2022년도에는 내가 받는 이 월급의 10배 이상의 보좌와의 산업 축복 누릴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됩니다 넓혀야 돼요 진짜 넓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로마 보고마를 능가할 만큼 이 로마를 능가할 만큼의 응답을 받아라 로마라는 나라보다 더 능가할 만큼의 응답 받아라 우리 오늘 청년들 중에 사업하는 청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업하는 청년들은 더 응답 받아라 그리고 여러분들 그 창업을 준비하는 혹시 청년들 있으면 그 창업을 가지고 로마라는 나라를 능가할 만큼의 응답 받아요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그 우리 우리 청년한테 그 실외기 에어컨 실외기가 멋이 없잖아요 그게 멋이 없거든요 내가 고기에 맞는 나무를 하나 주문 제작해서 했거든요 근데 그 에어컨 설치하는 기사가 와가지고 이거 너무 아이디어 좋다는 거예요 보통 왜 아파트 실외기에 보기 싫은 실외기 딱 놔두는데 나무는 너무 멋진 걸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 에어컨 설치하러 오시는 분이 야 이거 너무 아이디어 너무 좋다면서 그 내가 아 제가 아는 분한테 그 주문 제작해서 이거 했다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한번 와보세요 보여줄게 그러니까 그것도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 분야에 보좌화의 축복을 쏟아본다 이게 청년 제자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사업하고 자영업하는 거 생각 다르게 하세요 하나님의 이 보좌화의 축복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세계보험하지 15나라 어떻게 살릴 겁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인도네시아에 신학교 지었잖아요 나 그 장로님 볼 때마다 너무 멋있어요 제가 만약에 장로라면 저런 장로님 되고 싶어요 인도네시아의 신학교 장로님 한 분이 세웠다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 그런 장로님 되고 싶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 말하는 돈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산업이 왜 보좌화의 축복 받아야 되냐 15나라에 로마를 능가할 만큼 응답 받기를 주님으로는 촌합니다 진짜 청년들 제가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대예요 청년들 어디지 지금 이해됩니다 그러나 생각 바꾸세요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15나라 살릴 이 응답 받는 거다 하나님 반드시 쏟아 붓습니다 이거 준비되면 쏟아 부어요 준비되면 반드시 쏟아 부을 겁니다 로마를 능가할 만큼 응답 받아라 이게 여러분들이 받아야 응답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항상 여기 있듯이 강단 말씀 따라가고요 우리 청년국 우리 청년국 메시지가 어려워요 사실 그래도 어쨌든 좀 이해 안 될 수도 있지만 청년국 메시지 따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 유광수 목사님 우리 유광수 목사님 제5회 세계중직자대회 1강 2강 3강 이 메시지 따라가고 기도 수첩 핵심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오늘 3기업 송요내가 있는데 거기 우리 랩런트 이제 한 명이 또 창업 발표합니다 그 창업 발표하는 게 뭐냐 하면 얘는 이제 대학 이제 그 태학 태학 아니고 뭐지 자퇴 자퇴 자퇴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창업 도전해 가는데 그래서 그 창업에 대한 분야를 우리 3기업 폴리메이슨에서 이렇게 계속 우리가 도와주잖아요 창업하는 랩런트들 기도해 주고 또 어떤 부분 조금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 학과를 자퇴를 하고 이 분야의 창업을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오늘 발표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그 친구가 그 대학 랩런트가 하는 그 일들 속에 이 축복 받아라 그러면 항상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 따라 말씀 따라갑니다 완벽합니다 그 창업 분야가 애견 분야예요 근데 제가 전도하러 가보면요 모든 사람이 다 애견을 키워요 뭐 개를 키우든 고양이를 키우든 뭐 도마뱀을 키우든 다 키우더라고 뭘 하나는 그 왜 그 키워나니까 외롭잖아요 혼자 사는데 뭐 강아지 와가지고 막 꼬리 흔들여주니까 좋은가 봐 전 자꾸 뭐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 가면 자꾸 뭐 달려오니까 처음에 달려오니까 무서워가지고 무서운데 주인 보는 데서 그깟이 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애견은 애견도 안 좋아하지만 고양이도 안 좋아요 동물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가보면요 가보면요 뭐 하나는 다 키워 이게 이 시장이 저 몰랐는데 굉장히 넓은 시장이더라고요 근데 얘가 이제 어떤 어떤 부분을 붙잡고 요래 요래 해서 해요 제가 그 친구한테도 같이 밥 먹으면서 요 얘기했습니다 강단 따라가라 니는 대학부니까 대학부 메세지 따라가라 그리고 유광수 목사님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면 보호자와의 산업 열린 거다 우리 청년은 그렇게 아세요 여러분들 왜 월급 받는 청년도 있고 사업하는 청년도 있잖아요 사업하는 청년들은 더 이거 잡아야 됩니다 오늘부터 마음 다르게 딱 가지세요 열다섯 나라의 내 업이 보호자와의 축복 누리도록 열다섯 나라를 살릴 만큼의 보호자의 응답 받도록 내주 강단 청년국 메세지 이게 딱 붙잡고 기도하고 다 가버려요 월급 받는 청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월급이 뭐 백만원 이백만원 더 적을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그 적을 월급에 보호자와의 축복 누리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뭔가가 좀 다른 청년들보다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보호자와의 축복 누리면 달라요 그거 누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들만한 이거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만나본 사람들 얘기 그냥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또 그냥 돈 성공입니다 이게 무슨 이게 내 비림이지 뭐 그게 내 비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내가 벌은 돈으로 열다섯 나라 살리고 보좌의 축복 누리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 영답과 축복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 현장을 다 살리라 현장을 살리세요 모든 현장 살릴만큼의 열다섯 나라의 보좌와 산업을 받아라 이 그룹을 준비해라 저는 지난주도 제가 뉴스 같은 경우는 전부 이거 정신질환자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교사가 임신했으면 제가 원장 같으면 너무 축하한다 3년 육아휴직 내고 애 잘 키우고 우리 어린이집에 다시 와달라 그때까지 월급하고 제가 주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주더라고요 육아휴직하면 정부에서 주고 뭐 하니까 그렇게 잘 애 놓고 다시 와달라 내가 원장 같으면 그럴 건데 이 원장 도론 정신질환 너 왜 임신했어? 첫 질문부터 이 원장이 도론 거예요 아니 그런 원장이 원장하고 있다니까요 그 밑에 있는 애들 어떻겠어요? 이야 보낼 수가 없는데 하나님 밖에는 못 보내겠더라 하나님 밖에는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세상이라 이게 세상이라 이 원장 눈에는 보니까 이것밖에 안 보여 임신한 교사가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요 아 이 세상이 이렇구나 여러분들 이 추보 안 받으면 전부 내 비림 다 당합니다 우리가 복음이 있어서 살아가지 만약에 복음 빼면요 모든 분야에 다 이렇습니다 모든 분야에 사람이 사람으로는 안 보이고 돈으로 보이는가 봐 우리가 기계가 기계가 전태일 형님처럼 우리가 기계가 사람이 사람으로 봐야 되는데 사람이 돈으로 보이는 게 이게 내 비밀문 아닙니까? 사람을 돈으로 보는 게 불신자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축복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이때부터 매일 해라 매일 매일 진짜 매일 하세요 매일 말씀 안에 기도 여러분들 직장 딱 출근하면 사업이 딱 시작되면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사업에 열다섯 나라의 문 열을 만큼 응답 주십시오 기도해라 말씀 안에 기도 매일 매일 해요 복음만 해서 기도 여러분들 혹시 좀 마음과 좀 정신적으로 좀 아픕니까? 과거에 상처에 좀 잡혀 있습니까? 복음 오늘 딱 붙잡고 기도 속에 가라 매일 기도해라 매일 기도해요 그래서 이래야 되도록 하나님의 과거 현재 미래 나의 업을 보좌화해라 이 말씀이 현실과 맞게 맞도록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현실이 맞도록 여러분들 사업 또 여러분들 직장 속에 여러분들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도록 해라 그럼 진짜 성공합니다 직장 재밌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직장 생활 재밌어요 저는 제가 직장 생활 얼마나 재미있으면 저는 만약에 내가 하는 직업이 재미가 없으면 어려운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만나보면 다 한마디씩 하니까 제가 어제 우리 김민정 전사님 결혼했는데 도둑놈이 아우 감사 그만 벌더라고 제가 기도해야 되는데 도둑놈이 내 딸 가져간다 이런 느낌 드는 거예요 전도인들이 내보고 질투하시나요 질투가 아니고 그냥 왜 이러지 딸 가진 부모가 그런 마음 같아 딸 가진 부모가 이게 누가 사회가 오면 이게 도둑놈 가져가는 같은 그런 느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 기도하러 왔는데 딱 보니 또 도둑놈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저 에픽하이 옛날 가수 중에 미쓰라 진이라는 친구가 있어 그거 닮았더라고 또 내가 순간 올라갔는데 기도가 안 돼가지고 어 거부지 감사 아 현실이라고 맞대 진짜 내가 내가 몇 번이나 뭐 꼭 할 거가 우리 민정 좋은 사람한테 꼭 할 호용이 들으면 안 되는데 몇 번 울었다니까 내가 마지막에는 불러놓고 너무 안 맞는 거 많이 말씀하고 내하고 현실하고 여러분들 그럴 때가 많아요 내 현실과 말씀이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요 이거 못 누립니다 이거하고 맞아야 돼요 내 현실과 하나의 말씀이 맞아야 돼요 이 응답을 누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매일 여러분들이 지금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내 현실하고 말씀하고 안 맞으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경제가 맞아야 돼요 우리는 빛의 경제로 달려갑니다 여러분들 경제가 하늘 보좌화의 응답 누려야 돼요 사람들이 모르는 내필임들이 모르는 이 경제 축복 받아야 합니다 이게 맞아야 돼요 말씀하고 내 경제하고 맞아야 돼요 그리고 또 뭘 맞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모든 산업이 어떤 업이든지 전도와 맞아야 합니다 전도 선교석에 막 들어가야 돼요 우리 청년국 꼭 해주십시오 하겠다 해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TCK 자녀 두 명이 이제 내년에 여기 서미스쿨 입학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국 전체에서 TCK 두 명 의 학비를 50% 반텀을 우리가 지원해서 우리 서미스쿨 아이들이 좀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국 전체에서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이거와 굉장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15나라 2, 3, 7과 5천 종족 여러분들 사업회가 돈 많이 벌어 뭐 할 겁니까 진짜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이겁니까 이 속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왜 돈 벌고 왜 우리가 사업에 성공해야 되죠 이거야 됩니다 결국 2, 3, 7, 5천 종족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국 이름으로 우리 TCK 이제 서미스쿨 들어가는 1학년 두 명을 그리고 누가 TCK 자녀가 또 들어가면 우리가 50% 매월 장학금 우리가 지원하는 거예요 그게 2, 3, 5천 종족입니다 그리고 전체 15나라의 문을 열어가는 금답 속에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우리 저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 멋져요 어쨌든 내가 하자 해서 따라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청년들 얼마나 멋집니까 그 다 M4 세대 M4 세대 속에 여러분들은 그래도 2, 3, 7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직장생활 하고 사업 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누려라 여러분들 이 응답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이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들어가라 우리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들어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이 보좌화의 축복 받아야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하늘 하나님 하나님이 쏟아붓는 보좌화의 축복 어제 유목사님이 한 번씩 예를 들어주시는 양봉화 장론인 계시잖아요 그가 김일성 사촌 동생이잖아요 그 김일성이가 위에서 유교 일으킬 때 하늘에서 총을 쏘면서 하나님이 죽었다고 총을 쐈잖아요 근데 이 양봉화 장론인이 사촌용 왜 그러냐 하면서 그 길로 피나러 와가지고 부산에서 사업을 조그만한 거 아셨어요 그 장론인이 근데 그분이 왜 내려왔냐 하니까 예수 못 믿게 하니까 그 장론인이 예수님 믿는 분인데 예수를 못 믿게 하니까 그냥 피나러 오신 거예요 만약에 북한에 남아있었다면 사촌형인데 그 장론님한테 뭔가 공상당 자리 하나 안 좋겠습니까 그걸 버리고 피나러 온 거예요 부산으로 그러니까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 속에 하나님이 이 축복받았잖아요 돈이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본인도 그 돈이 얼마 있는지도 계산도 안 내 만큼 하나님이 이 축복받았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개척교회 그 다음에 성교사 목회사 얼마나 많이 도왔는지 그 노트가 있었다 하잖아요 유목사님이 그 노트를 받다 안 갑니까 그러니까 어느 교회 얼마 어느 교회 얼마 아니 여러분들 그런 응답 안 받고 싶어요 나 그 말씀드리면서 나도 그런 응답 받고 싶다 나도 내 노트에 뭐 김민수 얼마 뭐 누구 얼마 뭐 이렇게 돕고 싶어 우리 TCK에 들어가는 이름 공개하면 좀 그랬는데 하여튼 그 두 친구 우리 청년국에서 그래 이 친구들 마음껏 우리 서미스 스쿨에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아니 그런 응답 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목표예요 우리가 돈 벌어 뭐 할 겁니까 우리가 월급 받고 사업하고 그 벌어가 뭐 할 건데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라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멋진 분들이에요 그래서 불신자 청년 불신자 청년 100명만 가져와도 뭐 정 뭐 하여튼 우 그런 연예인들 막 가져와도 가라 그런 청년들 필요 없어요 100명이 와도 그런데 복음 가진 청년 한 명 오늘 나의 업을 누리는 보좌와의 축복 누리는 청년 한 명이 목표다 그래서 여러분들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이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고 갈등도 있을 것이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여정입니다 그게 여정이에요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눈물 흘릴 때도 있고 조금 너무 억울해가지고 뭔가 힘들 때도 있겠죠 다 여정이다 그래놓고 마지막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나의 업을 보좌화하는 청년이다 저는 그냥 이게 사람의 자신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청년 제자들 한 명 한 명 그 믿음 그리고 청년 제자들이 이 응답 속에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업을 보호자와의 응답 하늘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청년 제자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업에 70군데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는 업 속에 하늘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많은 귀한 응답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